나나의 남자가 차가나고 있어 20일 동안 한번도 안아팠는데 훌륭하시지 역시 김치 김치가 제일 맛있어 아름다운 지지산 산세를 한번 담아주시옵소서 scared 너 말이 웃겨 우리 지리산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지리산은 저의 종교예요 아 계곡소리 마 oxygen 4월에 아빠 손잡아줘 잘 못꼈겠어? 어 그래 어디야 어때? 저희는 지금 지리산 대피소에 왔습니다 나 너무 힘들었어 너무 지쳐서 대피소에 대피해왔습니다 지리산으로 여기에서 잘거잖아 삼박할거죠? 그래서 에너지 충전해서 그 다음 행보를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디 갈거에요? 모릅니다 아직 끌거거든요 응